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시골 마을인데 어느 시골 마을이나 이렇게 동넷길을 지나가다 보면 폐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는 동네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동네하고 한 2-300미터 떨어진 곳인데 옛날 토담 흙집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별채죠 별채인데 밑에는 흙이 무너져서 시멘트를 일부 발라 놓고 이 집이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별채가 저 집은 본체는 보면 벽돌 집으로 멋지게 지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집이 이제 별채가 너무 낡고 집 자체가 옛날 흙집이다 보니까 아마 본체도 새로 이렇게 벽돌 집으로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산골짝 마을인데 상당히 오래된 집입니다 흙집 저는 이런 집을 보면 제 어릴때 막 추억이 되살아나 가지고 무조건 차를 세워서 한번 또 구경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여기는 보시면 마구간이죠 소 키우던 마구간인데 위에 이제 천장 쪽에 시렁을 달아 가지고 옛날에 이제 물건들을 농기구 같은 거 여기 시렁에 많이 올려 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멍석 이죠 예 집으로 만든 멍석 인데 옛날에 뭐 제지어 멍석에다 말아서 몽둥이 질 하고 그랬죠 옛날에 촌장들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멍석 말이 됐고 저기 브라운관 티비가 큼지막한게 또 있고 바구니도 보이고 저기 석유 드럼통은 아마 면세유통 같습니다 예 지금 슬레이트 처마도 지금 지붕도 일부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있고 여기는 소죽통 이죠 예 이걸 아마 시멘트로 만든 것 같은데 큼직하게 이렇게 마구간 앞에 있고 마구간 바로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토담 흙집이 있습니다 예 나무 문살도 보면 엄청 오래 됐죠 예 이게 잠겨 놓은게 아니고 그냥 열쇠에다가 고리를 문고리를 그냥 걸어만 놨더라구요 그래서 안에 살짝 들여다 보니까 옛날 토담집인데 이렇게 도배를 하고 저 안에도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방이 또 하나 있고 안에는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병풍도 있고 뭐 여러가지 물건들이 밥그릇하고 어지럽게 늘려 있습니다 집도 있고 옛날에 이런 사랑방에서 집 새끼줄 꼬고 이랬는데 옛날에 그런 어릴때 기억이 살짝 되살아납니다 나무도 보시면 엄청 오래 됐죠 예 문 안 열리게 이렇게 걸어 두고 여기가 본체 인데 본체 지금 가스통도 보이고 벽돌로 깔끔하게 새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 집 뒤에가 대나무 밭이 대나무가 싹 둘러쳐져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동안에 바람이 좀 불었는데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치는 그 소리가 참 밤에는 좀 무섭습니다 대나무 잎 부딪치는 소리가 아 제법 큽니다 크고 대나무끼리도 뚝뚝 부딪치고 저기도 대나무가 죽었네요 대나무 심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00년을 산다는 대나무인데 대나무가 죽고 또 여기는 또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주저앉는 집인가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와이어 고정 구조 와이어 고정하는 그 지지대를 이렇게 받쳐 놨습니다 창틀이 안 내려앉게 여기 문도 보니까 방충망도 돼 있고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경첩이 부서져 있습니다 누가 들어갔는지 아마 노숙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경첩이 부서져 있고 집안은 옛날 집 그대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부엌에도 보니까 산림도구들이 그대로 옛날 쓰던 상태 그대로 있고 세탁기 냉장고 막 이렇게 보입니다 창문도 열려가 있어요 지금 뭐 석기 차지 말라고 옷장문도 다 열어 놓고 이불도 지금 다 빼놓고 이렇게 했는데 바닥이 엄청 어수선합니다 온갖 이불하고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고 사람이 여기 안 살았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은 되지 않았나 여기 안방문 인데 안방문이 잘 안 열리더라구요 그래서 이쪽 반대쪽을 열어 보니까 아이고 놀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석갈에 지붕이 무너져 내렸어요 와 이 집이 원래 양옥이 아니고 기존 시골집에다가 외벽만 벽돌로 쌓아올려 가지고 안쪽 그 본체는 흙집이죠 이런 흙집 인데 이제 비가 새고 석갈에 나무가 썩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붕이 내려 앉았습니다 근데 슬레이트는 멀쩡한데 슬레이트 아래쪽에 토담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 옛날 시계도 있죠 시계도 한 2, 30년 된 것 같은데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상당히 어수선 합니다 이런데 혼자 오면 살짝 쫄입니다 뭐 쥐사체나 동물사체 같은 거라도 혹시 있을까봐 전기는 안 들어오고 집이 비었 지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안방에 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플라스틱 밥통 오래 됐죠 옛날 상도 보이고 여기 지금 밀집 모자가 있습니다 밀집 모자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자제분이 예전에는 자기 고향 시골집을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생수도 사놓고 종이 그릇도 사놓고 일회용 종이 그릇도 사놓고 신발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운동화도 막 버려져 있고 집이 빈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사람 발길이 한동안 끊겼던 그런 시골 빈집입니다 여기 장독대가 있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또 고물장수들이 이런 호리병 같은 거 훔쳐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네요 호리병 주둥이가 좀 깨졌는데 조그만한 데는 항아리도 있고 이 온기들은 상당히 오래된 거죠 최소한 이 집만큼 나이가 뭐 최소한 6,70년 이상은 되지 싶습니다 네 오늘 시골 빈집 구경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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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